오늘도 수요 찬양 예배 자리에로 나오신 모든 대형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겨울이 실감나는 쌀쌀한 날씨 가운데 오늘 나와 오셨는데 차가운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도록 가장 따뜻한 미소로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3일간도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은혜로 재충전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조금 보족한 자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일반 대학교를 나왔다가 신학대학원으로 진학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신학대학교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목회에 도움이 될 전문분야를 한번 공부해보라고 하신 아버지의 추천으로 심리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꼭 하고 싶었던 꿈꾸던 것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성적장학금을 타보는 것이 아니라 소개팅을 한번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빵집에서 많이 해보셨죠? 그 소개팅 상대가 지금 바로 제 아내입니다. 라는 감동 스토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이전에 이 소개팅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으니 설교 이후에 제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15년이 지난 이 소개팅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이유는 매우 황당했기 때문입니다. 상대와 인사를 나누고 저에게 상대가 첫 번째 한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도인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과가 심리학과라고 들었는데 아니신가요? 그제서야 그분이 심리학에 대해 상당한 오해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소개팅은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그분이 갑자기 저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송금을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송금을 볼 줄도 모르고 송금 같은 것은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까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과가 심리학과라고 들었는데 송금을 보실 줄 모르시나요? 이것이 제 기억에 남아있는 소개팅의 전말입니다. 심리학은 절대 비과학적인 점술학이나 상대의 마음을 잇는 독심술이나 송금을 가르치는 그런 학문이 아닙니다. 이런 제 경험과 더불어서 심리학에 대해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책 때문인데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용은 모르셔도 한 번쯤은 들어버렸었을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실제로 설득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심리기법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고 이를 통해 누군가를 당장이라도 설득시킬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를 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 때문에 심리학과 학생들은 누구의 마음도 쉽게 조정하고 또 설득할 수 있다는 이런 근거 없는 소문이 많이 퍼지게 되었고 그러나 사실 저는 이 책을 아직 읽은 적도 없고 또 설득에는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이론과 실제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훌륭한 설득의 대가이자 전문가이신 한 분을 만나보게 됩니다. 바로 끈질기게 지금도 설득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끈질긴 믿음 시리즈를 이어가며 끈질긴 인내, 끈질긴 온유, 끈질긴 매달림, 끈질긴 기도를 나누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엘리아와 같은 신앙의 위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끈질긴 설득을 알려줄 인물은 나하만 장군을 치료했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능력있는 선지자인 엘리사가 아닙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 포로로 잡혀와 종살이를 하고 있는 어린 소녀 개역 한글에서는 작은 계집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어린 소녀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을 이루어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녀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끈질긴 설득을 가장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끈질기게 설득하십니다. 비록 사람이 완악하고 완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인들을 끈기있게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사랑으로 설득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계속하여 말씀하고 설득하셨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니 결국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과 인간적인 설득에는 매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설득은 어떻게 해서든 내게 유리하고 이득이 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설득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설득하는 일을 불리하게 하고 속이는 결과를 낳는다고 해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당하다라는 표현은 뭔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유익과 혜택을 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을 통해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설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정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득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입니다. 오늘 열한기야 5장의 본문에 나하만 장군과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끈질긴 설득에 대해 배우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배우는 끈질긴 설득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끈질긴 설득은 존중과 공감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어린 계집아이라고 표현되는 이 어린 소녀의 상황과 처지는 그리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강대한 아랍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연약한 소녀를 포로로 잡아왔고 뜻하지 않게 적국 장군의 아내의 수종을 드는 종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두렵고 낙심되며 원망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린 소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소녀는 자신의 주인이 된 이 나하만 장군과 아내를 존중하였습니다. 종기히 여겼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아멘 어린 소녀는 나하만 장군을 우리 주인이라고 높여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나하만이 크고 강한 용사인 것은 맞지만 그것은 아랍민족에 있어서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소녀에게 나하만은 자신의 삶을 짓밟고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원수와도 같습니다. 이 소녀의 개인적인 감정뿐 아니라 굳이 어리고 힘없는 소녀를 포로로 잡아와서 종살이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디에도 용납받지 못할 범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그런 나하만과 아내를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며 섬기며 존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어린 소녀가 자신의 여주인에게 진심으로 건네는 설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나하만은 부족할 것이 없는 아람의 위대하고 높임받는 군대장관이었습니다. 그는 부하와 명예와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문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종기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나하만은 왕 앞에서 크고 종기한 사람이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화려한 경력과 겉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그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으니 그가 불치병이자 저주받았다는 나병 환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겉은 무엇 하나 두려울 것 없는 용맹스러운 용사지만 속은 나병으로 썩어 문드러지고 어찌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어린 소년은 나하만 장군의 고통과 두려움을 알았고 나하만 장군과 여주인의 고통에 또한 공감하였습니다. 그랬기에 소년은 위험천만한다는 것을 알고도 목숨을 걸고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만약 제가 어린 소녀의 상황이었다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굳이 위험천만한 설득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가 겪는 아픔이 나와는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더 나아가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린 소년은 나하만 장군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입장이나 나의 가족이 처한 일처럼 함께 아파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것이 상대방과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고 느끼는 역지사지의 마음이자 공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나하만과 여주인은 어린 소녀가 자신들을 존중하고 공감해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가 아는 설득을 믿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의 비결 중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죄인들일지라도 끝까지 존중해주시고 사랑해주십니다.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으며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물인 미천한 우리를 종기여겨주시고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그 존중과 공감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이겠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존중이 여기사 우리의 고통과 절망을 공감하시는 것을 넘어 아이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것을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과 구원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시는 것을 위해 심판을 미루시면서까지 또 누군가를 설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 역시도 내 주변의 남한 장군과 같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품고 존중하고 공감하며 끈질기게 설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배우는 끈질긴 설득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끈질긴 설득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어린 소녀는 여주인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만약에 여주인이 어린 소녀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녀가 한 말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여주인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소녀가 말주변이 뛰어나거나 여주인에게 기분 좋은 아부나 어떤 설득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였을까요? 누군가의 신뢰를 얻는 것은 그리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뢰를 얻는 길은 바로 진실한 삶에 있습니다. 또한 그 삶 속에서의 좋은 태도에 있습니다. 어린 소녀는 비록 포로로 끌려왔으나 그 삶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면서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신이 머무는 곳이 어디이든지 소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자신의 주인인 나만의 아내를 기쁘게 섬겼습니다. 소녀가 자신의 여주인에게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고 설득했을 때 어떻게 그것이 여주인의 마음을 얻어내고 소망을 심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여주인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물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주인은 오직 어린 소녀와 그녀의 삶을 바라보고 그 설득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포로로 끌려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이 소녀의 삶의 모습이 결국 여주인의 마음을 얻고 움직였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믿습니다. 신뢰는 마음을 얻는 것이며 마음을 얻으면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나태주 시인의 마음을 얻다라는 시를 통해 우리는 신뢰가 무엇인지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있는 것도 없다고 내가 말하면 없는 것이고 없는 것도 있다고 내가 말하면 있는 것이다. 후회하지 않겠다. 사실상 우리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설득되기보다는 나에게 말하는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에 따라서 설득되고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백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그 모진 세월을 이겨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원이 어떻게 명령대로 300명만으로 맞설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앞두시고 땀이 피가 되도록 마음이 힘드신 중에도 순종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명령하시는 분이 바로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비록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 수많은 사건과 이야기를 보면서 계속하여 더욱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진리가 되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신지 우리는 더욱 깨닫고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가 만들어낸 신뢰가 소망을 낳고 그 신뢰가 신뢰를 나아 전해지면서 결국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의 비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분의 진리가 세상 가운데 전파되도록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바꾸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어린 소녀와 같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며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면접하러 와서 보았던 기억나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이 문구를 늘 기억할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나를 통해 예수님을 잘못 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신뢰를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신뢰를 얻는 길은 오직 진실한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며 보이는 우리의 신앙의 좋은 태도가 바라보는 또 누군가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신뢰를 만들어내어 신뢰가 신뢰를 낳아 이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배우는 끈질긴 설득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끈질긴 설득은 확신과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 나아만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수많은 값비싼 보물을 싣고 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또한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아람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소망을 품고 온 나아만의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고 나병을 고칠 수 없다면서 오히려 아람왕이 이 일을 통해 시비를 걸고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게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저 그의 사환을 통해 이렇게 전해줍니다. 열한기와 5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대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러자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면서 그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대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위에 손을 흔들어 문등병을 고칠까 하여 또다 나아만의 생각은 엘리사와 달랐고 또한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했지만 믿지 못하고 화를 내며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보다 두 살이 많지만 함께 입학 동기로 같이 입학했던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매우 똑똑했고 특별히 철학을 복수 전공할 만큼 종교와 철학에 대해 관심이 많았지만 기독교를 아주 싫어했던 형님이었습니다. 그 형님을 만날 때마다 저는 늘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기독교의 이기적인 모습 목회자들의 비도적적인 행동에 대해 늘 말했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는데 네가 뭔데 내가 사는 술을 거부하냐 라고 말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형님이 늘 기독교를 욕하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가 많고 추악하고 더러운데 세상 모든 종교가 이를 인정하고 고행을 통해 종교의식을 통해 선한 행동과 재물을 바치면서까지 노력하는데 기독교는 그저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다 용서함을 받고 해결되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기적인 생각이고 말도 안 된다고 늘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저 너무 그 괴롭힘이 괴롭고 그 형님을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는 이제 그 형님과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만약 만날 수 있다면 꼭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배신하여 하나님을 떠나 지금도 죄 가운데 소망을 잃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발거둥치며 수많은 노력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 어느 종교도 생각하지 않은 유일한 진리는 그 죄인을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인간이 심판받아야 할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죄의 고통과 두려움과 진노와 처벌을 한 번에 다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만이 처음에는 소망을 품고 나아갔으나 그의 생각했던 방법을 내려놓지 못하고 돌아서려 합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냥 돌아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만 장군을 설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끈질기게 나만 장군을 설득합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가로대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이 구절을 함께 읽은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종들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이며 그들처럼 끈질기게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만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엘리사가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아픈 한 부위에 손을 흔들며 고칠 것이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아랍 땅에 얼마나 깨끗하고 물이 좋은 강이 많은데 저런 보잘것 없는 요단강에 몸을 담근다는 것이 마치 미련한 방법처럼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고린더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나만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종들은 반드시 그 방법을 통해 자신의 주인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화를 내며 거부했던 나만이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그고 깨끗하게 나환받는 일은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종들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가 순종하도록 힘을 주고 도왔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의 마지막 비결인 확신과 인내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때때로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설득하고 은혜로 건져내시는 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시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합력하여 그들의 마음을 열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역시 은혜 주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확신 가운데 전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확신과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의 마음을 여서서 구원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인내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사람을 내 생각과 기준으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 실패해도 일곱 번째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심을 믿고 끈질기게 인내하며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 소녀와 그의 종들의 설득을 통해 나만은 결국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나만이 병만 고침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고백하였고 아마도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바로 어린 소녀였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품고 설득하며 잘 섬겼던 소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영광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어린 소녀를 통해 하나님의 끈질기인 설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공감할 줄 알았습니다. 또한 그녀가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녀의 진신된 삶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하는 가장 소중한 이유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전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지금도 끈질기게 계속하여 설득하시고 살려내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VIP 초청주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단임 목사님을 감동시키셔서 이 놀라운 천국 잔치를 계획하시고 열어주셨습니다. 12월 31일까지 그리고 다가오는 성탄 축하 예배에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찾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아직 나아만과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부와 권세와 명예를 가진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은, 그 영혼은 병들고 아프고 썩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잘 설득하여 그들 역시도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을 살렸던 어린 소녀처럼 끈질긴 설득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나 역시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앞에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북대피 초청주의를 통해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초대되어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영혼들을 품고 전도할 때 우리 가운데 전도 대상자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신뢰를 얻게 하시며 확신과 인내로 마지막까지 설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환영원을 빈지게게 설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우리 그녀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존중히 여기며 또한 하나님 공감하며 우리의 삶으로 신뢰를 얻고 또한 인내와 확신으로 그들을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 잔치가 매일 주일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대형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끈질기게 한 영혼이 돌아오시기를 위해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갑없는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존중하고 공감할 수 있는 주님의 선한 마음을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정직되고 진실한 삶으로 신뢰를 쌓게 하시며 한 영혼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